8일 이노션의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노션은 디지털 역량 강화에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상승했습니다. 8일 종가는 250원 오른 49,85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52조 최후가는 68,000원, 최저가는 46,400원입니다. 이노션은 올해 1분기 실적이 저조하나 디지털 역량 강화에 주가가 반등세입니다. 이노션은 스튜디오 레논 인수로 디지털 컨텐츠 제작 역량을 확보했고 다양한 매체 대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노션의 분기배 실적은 기복이 크며 올해에는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SK증권은 이노션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이 3,216억원, 영업이익이 205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노션의 최대 주주는 정성의 고문으로 지분 17.69%를 갖고 있습니다. 정거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28.70%입니다. 이노션은 외국인의 비중이 32.1% 소액주주 비중이 33%에 이릅니다. 지난 한달간 투자주체별로는 개인은 4만9천주, 외국인은 4만9천주를 각각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8만8천주를 순매도했습니다. 기관에 이틀째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티비가 특허 출연한 비엔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Turta